힘해요 근데 성공하면 좋은건데 실패하는 순간 망하는거라서 카장을 별로 안좋아야되 상대 블루부터 시작할까? 아냐아냐아냐 아 방제 바꿔야지 맞아 좋아 추천 또 됐나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만 눌러주길 바래요 솔직히 이렇게 구걸하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죠 좀 랭가면 변준형인가요? 아 프로게이머가 아니잖아요 인색보다 변준형이 당연히 인색이지 변준형은 프로게이머가 아니잖아요 인색은 프로게이머잖아 내가 죽겠다 잘하면 리신하이쪼라 얘 집가는거 아니야 또? 지방간에? 지방간에? 리신해줘 아 쟤 미든이 달리구나 소프트 어딨어 그러면? 말파? Q 여깄어 왜? 좋아요 W 직장에서 쿨이 이게 11초 9.5초 스읍 W 낫겠다 그래도 W로 피 채우는게 낫겠지? Q보다? 정글 안정적인걸 위해서 그쵸 힐 때문에 W 죽인거죠 쟨쟨님 예 쟨쟨님 안녕하세요 하이 좋아 해제주고 아 두꺼비지 골렘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오오 흐흐흐흐흐 랭가 몸이 좀 약하다고요? 졸라 약한데요 흐흐흫 지금 가자 안나오네 조금 기다립시다 그리고 난 보라색이 좋아 왜케 어이가 없대 틀린다 이거 또 버스트 블러드 미드팀한테 따였어 와 뭐꼬 저게 어디 사투리죠 저게 부산인가 와 뭐꼬 니 뭔데 문디 까시나야 부산 부산 맞나요 아 손나우님 안녕하세요 하이 전라도 아니야 부산이야 부산 아군이 또 방해가 괜찮아 괜찮아 이거파는 좀 못해도 돼 얘들아 좀 못해도 돼 내가 렌가라서 도력하고 평켄이야? 점프 평켄 아니야? 점프 평크 큐? 평타 큐? 점프! 아니네 오케이 아우 쎄다 그냥 갈까? 척박이 없긴 한데 야성 하나도 없네 그래도 가자 헤헤헤헤 후아악 점프! 오케이 개이득 야성 스틱 쌓아주고 실수 먹자 그냥 니달리 정신없네요 지금 내가 먹어야지 니달리 지금 창던리다 정신 팔렸어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평큐 평큐 좋아요 틀린다며 정글 맞지 아직까지 얼굴 한번도 안 미쳤네 자 갑시다 이제 야성도 쌓았겠다 탑 잘하네 야쏘오 잭스 야쏘오가 지겠다 잭스 대 야쏘오면은 갑이 없겠다 야쏘오 박스 이제 좀 카좀 갈만한데? 트레더맹은 아직 궁 없잖아 야쏘오가 후구요 야쏘오가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다 안먹었네 왜 다 안먹었냐 얘 어디갔어? 발키리 발키리 헤헤헤헤헤헤헤헤 난 겁날거야 이쯤? 올 대단한데? 띵어리! 으어 으어 힐 아아 완벽한 센스 으어 어허 힐 센스 쩔었다 아아 슬퍼하자 어휴 그니까 힐 딱 바로 찰찍 날렸어요 아 위험했다 자 다시 정글 돌고 정글 돌고 어 뭐야 이거 산 다음에 갱을 갑시다 500원 모으고 6레벨 찍고 아마 6레벨 찍을 때 되면 500원 거의 다 모았을거야 그럼 산 다음에 바로 갱가자 틀린다면 정글만 계속 도네요 왕기형인가봐 갱갔다 4레벨 밖에 안돼 4레벨 밖에 안돼? 좋아아 자 공되었고 이거 먹으면 이제 500원 나오죠 좋아좋아 죽었네 요의무요? 히드락 아니라? 히드락 아니라 요의무요? 아니 라인 오면 라인 밀어야 되는데 정글러니까 아니 라인 오면 라인 밀어야 되는데 정글러니까 아 저거 한 번에 땄대 저거 아 저거 맛있겠다 가겠죠 저거? 갈거야 아마 아 아 갱 위주에요? 그러면 요음 안갈래요 저는 갱 위주는 아니라서 티모 점멸이 아직도 없을거야 가자 아 미니언 옆에 껴있네 저러면 속박 맞추기 힘든데 아 그럼 궁쓰지말지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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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어? 뭐죠? 야아아아 창 창 창 시발 아 저 안되겠다 아 아 이거 못 맞춘게 오바야 아 궁 쓰고 가라고요 저기를? 아이 미쳤어? 그건 오바지 얘네 블루 나왔을거야 아마 아니다 지금 안나왔겠다 레드가 지금 나왔다 레드가 아니 보라색 챔프 이거 왜 썼냐면은 니다리 창같은거라도 좀 맞추라고 던져서 미니언 없앤 다음에 그리고 이 미니언한테 자꾸 우리 때리니까 혹시나 모를 역광광을 대비해서 그냥 쓴거에요 근데 피도 찰걸 아마 이거 미니언한테 써도 블루나 먹읍시다 어? 뭐한거지? 대단히 히드라가 낫거같애 아무리와도 아 미니언한테 쓰면 안차요 이거? 음 자 갱갑시다 이대로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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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다 자 으으ó어오어어 우어어 이거 진짜 사람이냐 이거? 앟 으아 진짜 와 개 털할 것 같아 진짜 와 심각하다 아니야 이거 심각이란 말로 부족해 우아 뛰지 말고 속박 먼저 맞추면 명중님도 올라가겠죠? 방금 저는 점프하면서 속박을 맞췄어요. 이거 돼요. 속박 캔슬 됩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방금 뛰면서 속박 날렸어요. 뛰는 동시에. 또 죽었네 게다가. 와.. 속박 후 도약이 아닙니다. 점프하고 속박이에요. 날아가면서 써줘요. 모션 없어요 여러분. 와 개쩔었다. 뛰면서 날리는 거 피하면요. 뛰는 것도 피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뭐 피해. 와 개쩔었다. 회복 당연히 하죠. 회복 안 한 사람 있나요. 요즘 20대가. 내 패복 찾았어요? 못 찾을 걸. 자 이 올리고. 와 개쩔었다. 근데 진짜 말파. 안 잊혀져 진짜 그 장면이. 되게 자신 있게 머리를 거기다 박는 모습이 안 잊혀져. 자 공 돌아왔네요. 보승캥 앙앙합니다. 못 가겠어요 방금. 후유증 걸렸어. 후유증. 안 가 새끼들 안 가. 니한텐 안 가. 봇 갱각이긴 한데. 아 갈까? 안 갈래 안 갈래. 아 그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지워달라 그랬는데? 가자. 진짜. 오 자식. 진짜 피했네요. 어떻게 바로 피했냐. 진짜 피했네. 삶을 처음 봤어. 저 피하는 거. 근데 저 정도면 속박 날려도 피했을 거 같은데. 되게 툭 박힌 것 같은데, 결국에. 좋아. 아, 이제 좀 흥했다. 말파가 궁을 잘 박았네, 이번에. 아마 내가 개운 걸 몰랐나? 왜 아까 어떻게 달아왔지? 야, 알아요. 느낌표 몰래 뜨는 거. 그게 맞아, 근데. 그게 맞아. 원래는 도약 사정거리에서 느낌표 떠갖고 느낌표 뜨자마자 어? 하는 순간 점프했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 그거는. 느낌표 뜨나 마나지. 뜬 순간 이미 점프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 좋아. 그쵸, 옛날에는 느낌표 안 떴죠. 쟤 카정왔네, 쟤도. 아, 너 카정왔던데. 쟤 카정왔던데. 레드를... 먹혀... 쟤가 않았어. 어? 틀댕니다. 에이, 도약.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서 해라. 으음, 잡았어, 잡았어. 쟤. 속박 걸면 방어로 영, 마법자 영영 10으로 내려가. 그런 게 있어요? CC 걸리면 그런 거 있다던데. 오케이, 그거구나. 야, 쎄다 이제. 돈 많다. 예, 그래요. 소방이 잘 자요. 쿨감 신발까지. 아, 이제 좀 쎄겠다. 좋아, 좋아. 음... 블루 제가 또 먹을게요. 아, 저. 블루 주고 싶지 않아. 음, 음... 즉스는 잘하고 있고. 게임은 이기겠다. 으 Environment. 블루 안즈히 크으으으... 그래, 쿨감 신이지. 렌가면 쿨감 신이지, 쿨감 신이. 800스택 나섰어요? 뭐 튀겨요 요거를 자 4스택이면 충분히 갱갈만해 갱가자 야스 어차피 망했으니까 상관없고 얘는 궁 있어서 안되고 얘는 궁보 있어서 안되고 갈데가 없네 랭이가 W손마요? 웬 W손마 속박걸리면 오 진짜네 방어를 그냥 마저 10으로 깎이네 W손마 왜 P급 올라가요? P급 똑같지않나? 아 Q손마 한 다음에 속박이 난거 같은데 보니까 데미지가 쎄갖고 뺏겨놉시다 어 잠깐만 어? 뭐니? 흐헣헣헣하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아 너 뭐 관심없어 으어어어 흐허허허헣 멋있어 흠흠흠 선큐 쾡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게 랭가지. 암살자의 면모자나 이게. 이마세야. 이마세야. 좋아좋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축하합시다. 이제 요음 올리고. 아니다. 히드랍부터 가야지. 다 안갔네. 랭가 Q 포탑에 들어가면 그때 백도 왕 아니었나 그때? 그때 탱랭가가 유행이었는데. 올 점프. 우와 아깝다. 트런드 Q에 침묵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있잖아요. 제가 부캐키는 중인데 롤은인데 회복 강타 들고 하드 리시 받으면 정글랭가 강타가 모르겠는데요. 해봐야 알죠. 궁 30초 아직 많이 남았네. 어우 깜짝아. 장신구 바꿔야겠다. 이거 쏠룡합시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 모를 것 같은데? 냄새가 모르는 냄새. 거연? 거연? 모르나요? 모르나요? 이런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제 얘기랄. 680? 에라 모르겠다. 야. 나는 먹고 죽을란다. 너 왜왔냐. 왜 들어온거야 얘네? 아 궁 쓰고 뺐지. 아 그럴수도 있겠네. 생각이 없됐어. 야 뭐야 이거. 이게 탐지 범위 탐지 범위? 엄청 넓네? 이거 궁 3레벨되면 더 넓어지나? 잠깐만. 이게 칼 살 게 아니다. 아 뭐야. 갚아버렸어 벌써? 아 미니언. 우와 치아한다. 흠뻑 취한다. 우와. 우리가 짐 수고. 알엄마. 아직 템 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쎄? 뭐야 꼈어. 블루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역시. 아까 나왔거든. 음. 아 퍼식자 추가 데미죠. 와 좋다. 랭가가 원래 공수템을 안가잖아. 근데. 탑 랭가는 공수템 안가는데. 얘는 공수템이 붙어있으니까. 여기 정글템에.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여기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 별로. 아? 오오오 오! 잠깐만 여기 궁 없잖아. 아 근데 공포 으아악 으악 으악 휠 안녕 잘 죽어 나랑은 사랑관없는 이야기 국수 가라고요? 싫어요 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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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욕심이에요 님들아 저거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들어간 다음에 죽잖아 조금만 더 아플 생각해봅시다 우리 이런데서 공수면 되잖아요 그럴거 없습니다 잠깐만 이제 하색이 빠져야되는데 전혀 모르죠? 왜 모르는거에요 도대체 머리위 느낌표가 대놓고 떠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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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맞기는 니 머리를 두둥닥 내주마 좋았어 다 피했는데 저 느낌 다 피했는데 응? 좋아요 아 잡으면 된거 아닙니까? 뭐로가서 서로만 가면 된댔어요 저 지금 서로 왔어요 잘 잡았잖아요 그죠? 내꺼야 암마 아 아 근데 공속 괜찮다 공속하니까 스킬이 잘 써지네 확실히 아 야상 다 써버리게 돼 자꾸 야상 다 쓰기 싫은데 또 어디 가야되는데 지금 으음 어 안 뺐네 올 랭가 존나 잘하는데 크으으으으 알아봐봐라 탑 시스 빼서 해야되 야상 다 써야지 여기다가 도스터라도 따세 음 2300원 초반 정글링 별로 안좋아요 솔직히 진짜 X가 내꺼야 내꺼야 즉갑시다 요우모 음 내가 잘한다니까 살려 야성이 없네? 야성 없으면 좀 불안한데? 근데 2피는 별로 안 불안하다 가자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따세 침묵! 위친! 엘로왕 지발 존나 세다 진짜 와 와아 결국 정글랭가도 양악이고만 야 할만하네요 정글랭가 좋네 그냥 탑이 더 재밌어 탑이 그 뭐라 해야되지 신경전 1대1 너와 나의 싸움 이런게 있잖아 그래서 탑이 안좋아 아나 장신구 안바꿨네 어휴 어휴 들어갈뻔 어휴 들어갈뻔 궁 10초 이거 틀린다면 궁 못쓰고 죽이지않아 아 이런식이발 무슨 콤부야 이거 세상에 지금 내가 뭘한거지 아휴 흐흐흐흐흐흐흐흐 코모 좋은날 진짜 개똥으로서 다왕전해 와아 그래서 못谷 응 어휴 오케이 먹겠다 이거 와아아 위험했다 섞박기 다 못맞췄어 아까 트리임대비 같은데 와아 템 서보면 된다고요? 다음템이 무대지? 아마 regime 라 위다 라 위 맞아 정글차이 오지는데? 쟤 정글 누군데? 죽인다며? 쟤 정글차이가 좀 오지긴 하지 나 궁 쿨인데? 어어어어 대령이요 그럼 너가 대령이요 어? 시발 아씨 전멸 안쓰고 싶었는데 랭가 룬이요? 이거 AD 룬인데 그냥? 딱히 별거 없는 룬인데? 너무 보여줄게 없어요 사실 자 라비가 나오죠? 한방에 일시불 막템으로 무대 올려 전 지금 이제 무대 올리는데? 아 막템이구나 그게 정글이라서 아 이게 라인 랭가면은 막템이 아닌데 야 틀린다며 내가 이번에 궁도 못쓰고 한번 죽여볼게 한번 궁도 못쓰게 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가 말했잖아 궁도 못쓰게 하고 죽인다고 궁못쓰게 하고 죽인다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랐을거야 좋았어 좋았어 노빵이요? 아유 아 망성국에?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블레드 먹는데 쟤네? 아 먹었다 벌써 어어어어어 왜 누구있어? 가자! 쫄지마 치륵이요? 치륵은 안갈래요 갈라면 막템을 체포를 올리지 치륵은 안갈래요 쟤네가 딴 딴 애들 별로 없어서 치륵양날로게 상대방 탱커맞을때 좋아요 지금은 그닥 여기 숨어있죠 지금? 뒤질래? 나와 너 있는거 알아 나와 빨리 나오라고 여기있잖아 지금 나와 빨리 나오라고 오오오오오오 어 우오오오오 아 이거 뺄레 뺄레 농담이지롱 흐흐흐흐흐 니잉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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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흐니? 흐흐흐흐흐흐흐 어떻겠당 헤헿 으! 흐흐헤흐흐흐 헷 카튀가요 어 저벨 제기를 찍합시다 무하네 대검 흐음 블루도 내가 먹어야지 아 장신고 안 받고 나야 가 귀찮아 음 자 궁쿨 49초 블루 먹으면 더 줄죠 게다가 지금 이즈리얼에 봇을 노리고 있어요 봇 ES를 저거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돼 이거 블루 먹으면 쿨타임이 쭈니까 쿨감 10퍼니까 이거 먹고 궁서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리지 안 돼 야세 공 쓰길 잘했어 공 쓰길 잘했어 아 풀려요 아니에요 써도 올라가요 아닌가 궁이 풀려요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 아닌데 이거 뼈목걸이가 그건데? 은신 상태일때 이석 증가분이 두배래 producto 아 솔 됐다 아 솔 됐다 아웜우우우우우 으합 살았다 슈웅 냰냠 Mom 냠냠 하하핳 뭐하세요 너무 센데? 평큐 3번 평타 아 뭐야 못 잡았어 이거? 말파 죽고 엄마 안 부셔야지 말파 죽게 해둬야지 에라잇 오! 뭐 이렇게 세 굉장히 센데? 자 뺍시다 30분에 66이면 높은 거예요 이거? 포식자가? 잘 모르겠네 이거를 안 갈래 티모 죽여야지 하하하하하하 호아! TT 흐흐흐흐흐 궁 쓰겠죠? 오오! 어? 아 이거 내가 애들었지 이거를? 티드라를 흠 아깝다 오랜만에 하면 죽었네요 틀린다면 강탈이 죽었네 자 무대 풀템이네? 헐 어 어 어 막 이따가 돈 많으면 1500원이니까 1700원 모으면 이거 팔고 특파 할게요 너는 그냥 싸울걸 으음 싸우면 이겼을수도 있는데 으으음 똘킹님 네 마이가 30분동안 정글만 돌어도 66 못사워요 진짜? 진짜? 엄청 센거네 그럼 팔기좀 아깝다 그러면 캐리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캐리 아닌가요? 저 15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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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1등 15킬 야 또잘다 영양 하나 사달라고? 덩치가 커지고 싶은데? 좋아 덩치가 커지고 싶어 그냥 왠지 뭔가 똘킹님 네 아 야 장신구 아 까먹는다 울고 갔나요? 당연하죠 제가 앞에서 찔찔 짜다가 제가 휴지도 줬어요 너무 울어서 똥똥하네 계속 울더라고요 인생 똥똥한 그 돼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면 이르지 말아주세요 인생이 펑펑 올라갔어요 제 앞에서 이러고 자기 프로게임 하겠냐고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앞으로 롤챔스 랭가 하는거 못볼거라고 자기 랭가 하는거 창피하대요 그래서 아이 뭘 그런거 기죽냐고 막 힘내라 그랬죠 울고 가면 하잖아 이정도면 누구 잡으러 갈까 맵이 아무도 안보여 맵이 아무도 안보여 공을 못끼겠어 또있다 어어? 나무젓가락? 아 뭐야 이바 에이 씨 el 에이 씨 열 흐흐흐흐 흐흐흐 으아아아아아아아 끝났다 트포났다 이거 와 피가 벌써 왜이래 잡았어요 평균 와 진짜 세다 딜 미쳤다 왜이렇게 정신이 없냐 이거 그치않아 얘 뭔가 막 머리를 휘저어 계속 이거 나오자 이거 팔면 호시차 팔면 풀텝니다 내가 좋아하는 템트리 추천템에 특포 없나? 없네 어우 렉 그리고 또 옮기고 바꾸고 그리고 수모품 빨간색 가자 어우 쪼그라들었어 왜이렇게 쪼그만해 보이냐 아 배기가 필요없어 트폭 훨씬 쎄 치명타결도 올라가서 자 블루는 있으니까 블루 먹지 말고 레드나 먹읍시다 우리꺼 잘가요 와 딜 미쳤다 크흐 1600인데? 쇼쓰니까 치명타결도 45% 자 다 죽이러 갑시다 아 다 죽였네 벌써 우리팀 알아서 어 다 죽였네 이거 트린담이 궁 못쓰게 한번 죽여볼까? 아군을 당했습니다 트린담이 어딨니? 계속 탐 밀고 있을라 아 탐 뺐네 아 워 헌 아 appear 아 youtube 조조조조조조rès 네 genre 스포아주겠습니다. 트리다미어가 짱이야. 트리, 트포가 짱이야 진짜. 엄청 쎄. 얘들아 바론 먹자. 바론. 나 혼자선 못 먹고. 둘이서 먹어야 돼. 둘이서. 2명은 있어야 돼. 아냐. 바론. 이달리. 렌가. 아이 바론. 아! 아이. 둘이 먹자. 음. 아이 그거 먹지 말고. 아. 말 더럽게 안됐네. 이거 공격력이 지금 450이지. 450. 450. 500인데 Q까지 키면. 545. Q 안 켰는데도. 아. Q 켜. 아. 아니네. Q 켜야 545네. 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이 부분은 이럴 때 쓰려고 안 켰어요. 바로 누구 죽일라고. 공포 걸어봐. 피 빨아봐. 쪽쪽쪽 빨아봐. 아. 오. 오. 잠깐만. 존댔다. 으아악. 으아. 빗나감 뭐야. 아. Q. 티모. 아. 실명. 아. 이런. 하하하. 빗나감. 하아. 아. 히이모. Q. 개오피. 그래요. 이게 리신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리신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정글를 날아다닌다는 게 갑자기 리신이 급 존경스러워지네요 야 그렇게 따지면 리신은 Q 맞아도 실명 무시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야 솔직히 리신은 티모 Q 맞아도 평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차피 눈 안 보이는 맹인한테 실명 걸렸다가 평타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인데? 아 재밌다 아 피덱 소녀가 없어요 막았네 너 또?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아 내가 재밌다